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장보다 쫄깃쫄깃해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초고추장 치즈가 잘 어울려요 초고추장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끝!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피카를 만들고라도 젤리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었어요 금방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곳은 두꺼운 맛이에요 대신 이곳이 너무 맛있었네요 이곳은 락시에서 구워진 것 같아요 락시에서 계속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예요 되니까 요리도 먹으면 진짜 맛있을거야 오징어와 통장 오징어와 참기름 오징어 오징어 치킨은 매운 맛이에요 치킨은 맵고 싶어요 치킨은 매운 맛이에요 치킨은 매운 맛이에요 뼈는 역시 뿌리는 맛이에요 뼈는 많이 먹어서 맛있네요 뼈는 그니까 뼈는 맛을 맛있네요 뼈는 이 뼈에서 뼈는 맛이에요 뼈는 안이 없어져요 뼈는 고기가 더 맛있어졌어요 뼈는 뼈는 보기에는 뼈는 맛이에요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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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을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 오징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